선물을 마구 드리는 완소마켓. 첫 번째 선물은 뉴 영스 후드티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영스 후드티를 받고 싶은 이유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요. 하면 바로 드리는 거고요. 아, 쏘리 쏘리. 이거 하면 다음 기회입니다. 어, 1766님. 저는 선녀입니다. 나무꾼이 제 옷을 훔쳐갔어요. 영스티 주시면 다시 날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는. 죄송합니다. 나무꾼을 찾으세요. 이은정님. 어머, 입어보고 싶어라. 제가 입으면 귀엽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솔직히 이 완소 후드티 입으면 모든 분들이 다 귀여워지시거든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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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오케이. 귀여워서 드리겠습니다. 네. 2748님. 크롬완용인입니다. 아, 지금 옷이랑 걸 구경 못해봤습니다. 웬니님이 옷 주신다면 한번 입어볼게요. 옷이랑 걸 구경. 아, 죄송합니다. 아, 옷이랑 걸 구경 못해봤다뇨. 그건 아니죠. 제가 뭐 요번 년도에 옷을 안 사봤어요. 이 정도까지 그냥 이해가는데. 옷이랑 걸 구경. 맨날 안 입고 다니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김경태님. 아, 삼행희씨. 후드티로 삼행희씨. 후, 후추로, 드, 드라이하는 티, 치라노사우루스. 이게 뭡니까? 후추로 드라이를 왜 해요? 아, 정말 신박합니다. 0631님. 제 조카가 완수 후드티 너무 갖고 싶어요. 아, 참고로 조카는 한 살이에요. 네, 삼촌이 갖고 싶은데 조카 핑계 됩니다. 아, 이건. 제 후드티를 입고 조카를 많이 놀아주시고 안아주세요.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아, 조카 핑계는 조금 그랬지만 괜찮습니다. 한 살이어가지고. 입고 물려주세요. 0049님. 남자친구랑 거의 3년 사귀면서 커플 아이템이 없어요. 음, 남친이랑 커플 룩으로 입고 싶네요. 영스 사랑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마음 같아서 정말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죄송하지만 저희 커플 아이템은 아니에요. 개인템입니다. 네, 개인. 개인템이어가지고서. 아, 죄송합니다. 또 혼자들 한 개만. 우리 0049님 한 명만 드리면은 커플템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오, 뒷농댕댕 할 뻔했네요. 죄송해요. 커플 아이템이 아니어가지고 하나만 드리면 아쉬워서. 쏘리. 오하염님. 완수 오드티 입고 자신감 넘치는 새 학기 보내고 싶어요. 완뒤 저의 성공적인 새 학기 도와주시겠어요? 대신 보내드리는 대신 정말 자신감 넘치게 입고 다니셔야 됩니다. 막 숨기고 이 겉에 다른 걸로 거둡 입고서 가린다? 안 돼요. 어, 안 됩니다. 0203님. 선생님, 주세요. 약간 마음 아프다, 이건. 이건 뭔가 마음 아파요. 선생님, 주세요. 제가 선생님은 아니지만. 이건 드릴게요. 약간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아까 저랑 옷을 한 번도 안 입어본 적이 없어요. 뭐 이런 거 안 돼요. 1174님. 웬디, 웬디 영수 팬입니다. 39살인데요. 30대를 완수 오드티 입고 찬란하게 보내고 싶습니다. 꼭 부탁드려요. 영수 짱이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항상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예쁘게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6618님. 안녕하세요, 푸호입니다. 꿀 먹다가 옷에 묻어서 버렸습니다. 새로운 허드티가 필요합니다. 푸호야, 미안. 인균아님. 다음 반장 선거 나가요. 그거 입고 나가서 연설하면 반장 될 것 같아요. 그치, 그치. 모든 친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런 아이템 아닙니까? 0510님. 0510님. 슬기 씨 팬입니다. 아, 그래요? 슬기는 제 친구여서 배프여서 슬기를 좋아하고 저의 멤버들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감사드립니다. 보내드립니다. 최연희님. 전 대두라 후드로 머리를 가려야 해요. 여러분, 완판됐습니다. 영수 후드티 완판. 받으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